자, 22번은 아주 간단하게만 포인트만 언급을 그래도 좀 할게요. 초반에는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냐면 세금 입법의 드래프터? 이거 드래프터도 안 할까? 여러분들? 드래프트는 뭐냐면 초안을 그리는 거거든, 드래프트. 그러니까 초안을 그리는 사람인가 봐. 어쨌든 얘가 뭐에 관심이 있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과 역사에 관심이 있고 뭐에는 덜 관심이 있지? 도덕적 질문에는 좀 덜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이게 소재끼리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하고 가자는 거야. 됐죠? 세금에 관한 도덕보다는 경제학과 역사 쪽으로 가는구나. 저 사람들은. 계속 도덕에 관련된 질문들은 다 뭐한다고? 개무시당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push to the side. 저쪽으로 밀려나버리면 돼. 너무 이거는 too difficult to answer. 답도 하기 힘들고 최악으로는 관련도 없어. 프로젝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모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 그러다가 6이었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실제로 모랄 퀘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핵심에 있다. 핵심에 있다. 뭐의 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은 도덕성이다. 그래서 이 이후로 정답은 너무 쉽게 나왔을 거예요. 네. 다만 그래도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 항상 잘 반응하자. 뭐가 아닌 뭐이다 이거잖아. 되게 중요하지 않고 관련성이 없거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닌 모랄 퀘션이라는 것은 펀더멘탈한 거다. 중요하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읽어서 푸셨으면 좀 잘했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V단어 하셨던 분들 아시죠? Vacuum. Vacuum이 뭐야? 또 언제까지 청소기 얘기만 할 거야? 제가 맨날 얘기해드리는 예문이 이거죠. V단어에서 맨날 했던 거. I don't have that many friends right now in my classroom. I'm just in a vacuum state. 그러니까 나는 교실에서 친구가 좀 별로 없다. I'm just in a vacuum state. I'm in a vacuum state. 나는 진공상태에 있다. 뭔 소리야? 외부와 단절된 홀로 있는 차단된 I'm isolated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고. 단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에 관련돼서는요. 어디 있어? 문장 어디 있어? 경제학이라는 것이 뭐 어쩌로 어쩌고 할 수 있고 어쩌고 결정하는 데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이걸 도와주는데 하지만 경제학이 혼자의 상태에서는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낼 수 없대. 질문 경제학이 혼자서는 그 세법의 목적을 밝혀낼 수 없대요. 그럼 경제학은 뭐가 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아까 위에 나왔잖아. 모랄도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이었었다는 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나오죠. 모랄 꼴이 있을 수 있다. 됐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좀 쉽게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단어 소재 간의 관계 이건 언제든지 항상 잡을 수 있는지는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사실 23번은 저는 어 이거 내용이해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았던 문제라고 봐요. 3점짜리이기도 하고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재진술 횟수를 좀 많이 느꼈으면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역시나 V단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좀 있었지. 뭐 밀 한번 얘기해 볼까? 진짜 여러분 현장분들 정말 이거 올해 제가 한 5번 이상 얘기한 것 같은데 자 다시 무슨 무슨 off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서 뭔가 합쳐진 합성어 느낌처럼 나오는 단어들 중에 off인데도 부정적 뉘앙스가 아닌 뭔가 긍정적 뉘앙스를 더 강조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pay off, better off, well off 이 세 개는 무조건 남기셔야 됩니다. 시험에 걔만이 나오고 선지로도 많이 나와요. pay off는 뭐지요? 보상 혹은 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보상을 주다. 뭐 지금처럼 붙였을 수도 있고요. 띄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V단어에 이런 사항 같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better off는 뭐지요? 그냥 잘 사는 이죠. well off도요? 잘 사는 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봐봐. 환경적 학습은 발생하는데 어떨 때 이 학습이 발생하냐면 농부들이 base A on B 이 정도 수건 돼야 돼. 모를 뭐에 기반을 둘 때래. 자기의 결정사항을 어떤 보상을 주는 정보 그러니까 좋은 정보의 관찰에 기반을 둘 때래.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런 거야. 현관편 전화 이거야. 현관편 전화. 이런 게 제가 아까 21번에서도 얘기하고 싶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서두에 내가 이해되지 않은 문장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계속 포기하고 갈 거냐고. 정 안 되면 뭐라도 해보시라고? 제가 이거 일부러 안 지웠어요. 여러분들. 이거 민축함수금이 끝났지만 결국 이건 항상 똑같을 거예요. 저 이런 문제 나올 때까지 이거 안 지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생각해봐. 다시 소재 간의 관계로 생각해봐. 학습이 발생하는 거. 환경적 학습의 발생은 농부들의 결정이 어디에 근거를 둘 때? 어디에 기반을 둘 때래? 페이아프 인포메이션의 관찰에 기반을 둘 때. 그때 이런 게 발생한다. 저랑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환경적 학습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건 이럴 때 이게 되는 거래. 특히 올해는 아쉬운 것들은 제가 웬 얼마나 중시하는지 아시죠?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럼 뭘 뭐에 기반을 뒀을 때 농부들이 자신들이 하는 결정사항을 아이고. 농부들이 자신들의 어떤 결정사항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요기에 근거를 둘 때래. 베이스를 둘 때래. 기반을 둘 때래. 페이아프 인포메이션의 관찰. 얼마나 말이 어렵니 얘들아.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좀 기준을 설정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그나마 그 일 급풀할 때 조금 더 나을 거라고요. 아니 물론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깝시다. 진짜. 이 문제는 요 벗 이후로 내용이 싹 다 그냥 부정적 뉘앙스가 많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 문제가 선지가 쉬워서 그렇지. 너네 선지를 비슷한 마이너스 뉘앙스로 쓰면서 또 꺾어서 막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애매하게 써버리면 너 자신 있었니?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알겠지 얘들아. 제가 지금 하나의 해설 강의는 이 평가 수준에 맞춰 있지 않아요. 이 다음 단계로 어려워지면 뭐가 중요할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좀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지. 이러면 이전에 유평 이거 뭐 좀 어려웠잖아. 그 전해 1년 내내 어려웠잖아. 조심해야 된다고. 자 계속 가보자. 아 어쨌든 다시 다시 봐봐. 이건 언제 일을 한다고? 농부가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욕이 기반해서래. 보상을 주는 정보에 관찰해 기반해서 결정하면 뭔가 학습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요거죠. 이거 연습해서.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청문장 형아펜 치라 했니 얘들아. 그들은 또 관찰한다.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나 주변의 농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empirical result래. 각주에 다 나와 있었죠. 경험적 결과래요. They are using as a guide. 어떤 가이드. 이끌어주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경험적 결과래요. 잠깐만. 무언가를 관찰할 수 있는 건데 그건 하지만 경험적 결과래요. 뭐가 아니래요? Not the neighbor himself. 그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니고 뭔가 가이드로서 경험하는 건가 봐.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 봐. 이렇게 옆에서 저 사람이 하는 걸 이웃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 이웃 자체가 아니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경험적인 결과래요. 아 잠깐만 이 관찰이라고 하는 거 어쩌고 어쩌고 갔지만 그냥 벗 여기만 쓸까? 경험적 결과다. 계속 얘네들이 파밍 액티비티를 들여다보고 있어. 어떤 실험으로서 지금 계속 저는 뭐가 느껴지는지 아니? 여러분들도 그랬니? 혹시 아까부터 어떤 관찰의 결정을 의지한다고 관찰해 보는 거야. 경험해 보는 거고 가이드로 쓰는 거고 그리고 계속 관찰하는 거야. 이런 게 느껴졌을까? 난 이런 게 궁금해. 얘들아 이런 게 이거 별로 안 궁금해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그냥 느껴지는 거란 말이야. 느껴지는 거. 근데 이거는 의식해야 되는 거지. 쓸까? 이거는 느껴짐. 이거는 좀 의식. 의식. 근데 여러분들 실력은 이걸 열심히 해야지. 느껴짐은 느끼는 거고 이걸 열심히 하면서 이것도 확실하게 느껴져야지. 보고 있어. 활동들을. 실험으로서. 그리고 assessing, 평가하고 있어. 그런 요소들을. 상대적 이점으로서. compatibility with existing resource. 기존에 있는 자원에 대한 어떤 양립성. 근데 이 양립성 각주로 도대체 왜 주는 거야? 도대체. 사실 이것도 각주로 주면 안 돼.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둘 다. 외우셔야 돼요. criteria.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매번 얘기했지만 각주로 줄 걸 좀 주지. triability를 좀 주지. 그렇지 않니? 애매한 이런 거. 교수 본인들이 모르는 걸 자꾸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추측. 자 어쨌든. 기존에 있는 자원에 대한 어떤 양립 가능성. 뭐야. 약간 좀 해서 붕 뜨죠? 사용하기 어려운. 그리고 tryability. how well can it be experimented with? 뭐 그걸로 잘 실험이 되는가. 뭐 약간 여기 붕 떠. 너무 이제 나열식으로 주다 보니까 현장 들어가면 잘 못 익힐 수는 있어. 하지만 지금 계속 뭐는 느껴져야 된다고? 관찰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경험적 결과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라고. 솔직히 여기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도 약간 뭐 이게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좀 더 합시다. 하지만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좀 잘 되셨어야 돼요. 하지만 그 criteria of tryability 이 요놈의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문제점이 되도록 문제점이 된다고 입증이 됐대. 자 뭐가 사실이래요? 농부들이 항상 실험을 하고는 있어. 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인 게 관찰한다 실험한다 루킹하고 있다 까진 좋은데 하지만 이건 경험적 결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뉘앙스 느껴졌나? 또 봐봐. 관찰은 하고 있다? 하지만 또 이러고 있네요. 뭐 working farms are very flood live tours이네. 뭐 working farm이라는 것이 되게 결점이 많은 실험실이 될 수 있대. 뭔가 문제가 많대. 또 농부들은요. 통제된 상황 같은 걸 만들기가 쉽지 않대. 어떤 정말 전문 테스트 플롯이라고 하는 것의 조건처럼 이런 걸 만들기 쉽지 않대. 또 농부들은요. 또한 뭐도 안 돼. 자꾸 복잡하고 관찰하기 어려운 현상과도 마주칠 수 있대요. 이쯤되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지. 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가 얘기하는 건 실험 및 관찰까지는 그래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지. 실제 내용으로 봐도 얘들아. 농부들이 본인들이 본 거 가지고선 자신의 의사결정을 해서 뭔가 학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학습 있죠. 경험적 학습. 아까 임피리컬도 나왔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점이 좀 있는 거지.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아까 difficult to observe 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뭔가 실험을 제대로 하려면 환경이 통제되어야 되는데 농부들이 이제 하는 이렇게 농가 밭이 통제된 환경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 실험실 만큼 그렇게 되지는 힘드니까. 됐죠? 또 이러고 있네. heart manage. 관리하기가 힘들어. 비록 뭐일지라도 나름대로 통제된 실험을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관리가 힘들어. 또 거의 보상을 주는 정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 또 뭐 있어? 여기 있네. 상대적 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가 되게 힘들게 만들어버린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볼 때는 이만큼은 좀 느껴집니다. 느껴집.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이게 궁금한 사람이다. 왜냐면 나중에 난이도 더 올라가잖아? 이 느낌도 잘 없을 거다. 이게 흐리흐리 할 거다. 그럼 방법은 뭐 밖에 없다? 이거 가지고 끌고 가셔야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계속 가는 건지 뒤집혀지는 건지를 잘 보셔야지. 됐죠? 자 결론 이러한 소재 간의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잘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나중에는 뭐 된 거지? 아무리 이래도 관찰만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되죠. 됐죠? 아이고 야 이건 정답 선지가 너무 깔끔해. 그렇지 않니? 경험적 관찰이라고 하는 거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는 것에 한계점. 이건 헷갈릴만한 선지의 느낌도 없어. 2번은 뭐가 이상해 얘들아? 아 농기구의 전통적 농기구 얘기 왜 나오니? 현대화 시키는 거 왜 나오니? 트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매기 자야? 그거에 필요하네? 아 그거 아니래.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건 반대 느낌이죠. 오히려 아까 트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 꺾었잖아요. 법 문장부터. 됐죠? 본능적 결정 왜 이러십니까? 본능적 결정이래. 경험도 아니고 본능적 결정이요. 5번이요. 예측할 수 없는 농업현상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나온 적이 없어요. 통제에 오히려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 제시된 적도 없습니다. 됐죠? 아쉬워요 저는 솔직히 이 문제. 왜냐하면 3점짜리의 느낌을 주다가 해서 여러분들이 또 조금 세게 얘기할게. 착각하진 않으실라나. 아 나는 잘하는구나. 라고 착각하지 않으실라나. 라는 걱정이 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10수년 동안 겪었고 작년을 특히 겪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읽어서 안 풀릴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우리 좀 공부 좀 잘하자 여러분들. 알겠지 얘들아?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